몇 해 전부터 대학가에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떠올랐죠. 저출산으로 인해 신입생 수가 줄고 또 수도권 선호 현상이 심해지면서 벚꽃이 먼저 피는 지역의 지방대부터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응시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과도 있었죠. 이럴 정시모집을 앞두고 부산 지역 대학들, 사립대 중심으로 신입생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4년제 15개 대학 신입생 총원률은 95.9%, 정원 3만 1,108명에 2만 9,922명이 등록해 그 전해 총원률 93.2%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지방대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2024학년도 고3 학생 수 전년 대비 8.94%, 1,748명이 감소했습니다. 불경 지역 대학 평균 수시 경쟁률, 2023년도 6.5대 1에서 올해는 5.9대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일부 학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 지역 대학, 사립대 중심으로 신입생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사립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자유전공제를 도입했습니다. 학과 구분 없이 입학해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커피와 다과를 하루 종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혜택도 눈길을 끕니다. 부산의 도심 한복판에 입시 상당 카페를 여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학교는 수험생들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입학 사정관이 직접 1대1 정시 전략 컨설팅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면 4년 등록금 혜택은 물론이고, 방학기간 해외 어학연수 경비 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한 학기마다 생활비 2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30만 원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겠다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대학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각 대학의 특징을 잡아서 그 대학의 특색 있는 학과를 계속 정원하여 그 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발전시켜 나가야지만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인기 없는 학과를 없애고, 창업 관련 학과나 기업 일자리와 연계한 학과 신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맞닿은 지방 대학의 위기, 각 대학의 자구 노력과 함께 일자리 정책 등 구조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